안녕하세요 로보로봇 로드보이즈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디지털 싱글 앨범 우리 사랑할까로 돌아왔습니다. 저희 싱글 앨범 우리 사랑할까는 쇼미뱅뱅과 전밭대의 느낌을 담은 곡으로 로드보이즈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사랑스러워요? 사랑스러워요.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1월 8일 금요일 각종 로봇 사이트에서 저희 로봇을 들어볼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그리고 1월 10일 저희 로봇보이즈의 첫 번째 팬사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디로 가요? 저희 로봇보이즈 다음 카페로 오시면 당기나 할 수 있습니다. 정말! 정말! 뼛보이즈! 네, 지금까지 R1 로봇보이즈 감사합니다. ваш 역할 축구 챕터에서